어휴 여러분 개조심이랍니다. 여기 봐면요. 물리면 개고생이랍니다. 물리면 개고생. 물리면 개고생. 내로가. 그거 봐라 두드림할 줄 알았어 내가. 아이고 이뻐라. 자 여기는 여러분 상철암이라는 곳입니다. 상철암. 옛날 그 탕광이 번창하고 할 때에 사람과 돈이 넘쳐나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자 저 밑에 보면 버스가 한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저쪽 왼쪽 도로에서는 또 차들이 지나가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철길입니다. 철길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저 태백 맞나 태백역이나 청량리 강릉 삼척 예 이쪽으로 빠지는데 요 앞에는 이게 저 이게 뭐더라 시루봉 시루봉이 이렇게 보이고 자 옛날에 태백철암에서 살다 가신 분들도 많은데 예 추억이 아마 새롭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